렐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9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.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렐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평생을 인종차별 반대에 앞장서온 인물이기도 한데요. 남아공으로 가보시죠. 렐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93번째 생일을 맞아 남아공 곳곳에서는 축하가 이어졌습니다. 현재 24시간 의료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델라 전 대통령은 손자들과 단란하게 찍은 생일사진으로 국민들의 축하에 화답했는데요. 만델라 전 대통령의 부인과 딸은 어제 한 마을을 방문해 밀을 추수하고 나무를 심는 데 함께 동참했습니다. 지난 2009년 유엔은 만델라 전 대통령의 생일을 국제 만델라의 날로 지정해 세계가 그의 업적을 기리도록 하고 있습니다. 영국 도청 스캔들의 주인공인 뉴스 오브 더 월드의 도청 의혹을 폭로한 기자 션 호어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호어 기자는 인터뷰 당시 해킹이 훨씬 광범위하게 자행됐고 신문사에서 휴대전화 해킹이 고질적인 현상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영국 전역을 강타한 이번 해킹 스캔들로 유착 의혹을 받고 있던 폴 스티븐슨 런던 경찰청장과 존 예이츠 부청장이 사임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유다연이었습니다.